미모 화이팅 고향이 자원아 뭐해? 이거 뭐야? 피카츄 뽑기 하고 싶어 아, 피카츄 뽑기 재밌어? 이게 그렇게 재밌어? 아, 자원아 그럼 우리 오랜만에 바탄압 한번 가볼까? 그래 진짜? 우우 재밌겠다 아, 서원아 근데 엄마 돈이 없어. 가차샵 가면 너무 비싸더라고. 아, 봤어. 어, 뭐 하는 거나 이거? 진짜. 어, 이거 캐리언이 간 거 아니야? 캐리언이 간 거. 아, 지난번에 서원이 착한 일에서 돈 많이 모아놨구나. 응. 그동안 돈 모았어? 응. 오, 우리 좀 이거 들고 갈까? 그래. 가보자. 우와, 이거 가차샵이에요. 우리 들어가 볼까요? 네. 우와, 들어가 봐. 우리 뭐 먹고 싶어요? 피카츄 난 거. 응. 피카츄 난 거. 자, 나눠라 봐. 자, 끝내세요. 으아, 아빠. 으아, 떠, 떠, 떠. 또 골라봐요. 이사항 더 collapses. 다시 열 Eisenhower. 꺼내. 아, 아니 아니야. 우리 Children yemek 마싸도 가볼까요? 네. 이것 need help. 또 뭐 보고볼까요? 이거죠. поп friendly story. 귀신이에요? 뭐가 뽑아볼까요? 네. 응 응 응 응 오빠왔나요? 응 이거 나오고 싶어요? 응 한번 뜯어보자 산아 우리 까볼까요? 네 어 피카츄 피카츄에요? 어머 어머 그런데 응 조립하는거에요 아 조립하는거에요? 조립하는거에요? 우와 짠 우와 조립했어요? 네 우와 근데 이거 뭐에요? 다른거 돌리는건가보다 태엽이네 태엽이 네 응 이야 너무 신기하다 어찌 아장아장이네 다른거 또 뜯어볼까요?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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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근데 귀신친거는 되게 웃기게 생겼어 우와 귀신친거는 엄청 웃기게 생겼어 다음은 이거 야옹 알 속에 있어요 뭐 포콩이 아니야 이거? 포콩이? 포콩이 아니에요 우와 귀엽다 왔지? 피카츄 피카츄 오 저희 피카츄 나왔어요 우와 천천히 피카츄 나왔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피카츄에요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엥 엥 왜 왜 왜 이렇게 멋있어 천천히 집에 샜죠? 네 안녕 과연